자기야! 우린 완벽한 한 팀이야. 좋아 죽겠어. 근데 왜 키스 안 해? 난 지금 하면 무지 좋을 것 같아. 자기야. 자기 키스 하나는 정말 최고야. 저녁 먹자. 응? 할 말 있어. 무슨 말? 어제 청담동 주얼리 매장에서 이 피디님 봤는데. 정말? 엄마가 펜던트 에이스 맡겨놓은 걸 찾아오래서 심부름 갔다가 이 피디님 만났거든요. 투링 러브 목걸이였어요. 투링 러브? 프로포즈 하려나 봐. 결혼 해피엔딩 아니다. 지옥으로 가는 기차표야. 해보긴 아시지?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. 어머 어머 어머. 이게 얼마야? 이 모델 맞죠? 나 진짜 미치겠다. 어떻게 이렇게 내 취향을 이렇게 잘 알아? 262만 원. 인센티브 좀 받으시더니 너한테 몽땅 쏟아 부려나 보다. 뭐야 너 웬복이야. 계산한 거 맞아? 보기만 한 건 아니지? 계산하는 것도 봤어요. 완전히 목걸이에 집중하고 계셔서 아는 척은 안 했지만. 근데 프로포즈는 왜 목걸이에요? 반지여야지. 반지는 했잖아. 여름에 발리 갔을 때. 이것도 같은 브랜드 꺼야. 미치겠다 진짜. 터irdghetto. 잠시만. 터끄럽다. 네. 민낙에 う여야.